여기 진짜 잘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됐다 됐어 됐어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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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게이드 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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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빠져나갈 방법 있어 빠져나갈 방법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아이 미친 어 잠깐만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한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어 살살 돌아서 나가면 아냐 이거 어떻게 하지 어 무슨 이런 야 이거 진짜 역대급 버그인데 이거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쟤는 되돌아보면 부엉이가 무조건 날 쏘는데 나 공격해 올 텐데 어 사이로 막 가서 달려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 역대급 버그였네요 아 이제 내 깨고 만나 내가 이거 진짜 역대급 버그옷inge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.